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좌우는 거 Потом 천천히 1, 2, 3, 4, 4, 5, 6, ... 으악! 으악! 하하! 아! 이미 편도 숫자에 적어내면 이렇게 써있어요. 그냥 내가 하는 거야. 하지만 이거 좀 더 잘 모르겠어요. 그는 아니지, 엠장에 적어내면 그가... 아,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